원래 블럭이 이동하는 이동하는 블럭이 있으면은 떨어져요? 원래 그래요 원래 아니야 여기로 가서 이동할 때 타이밍을 잘 맞춰봅시다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조금만 더 신중해져 타이밍의 왕을 내가 도착했어야겠다 아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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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이건 꿈이야 아니 친구 블럭 친구 에메라드 블럭 친구 넌 나랑 절교하자 넌 처음부터 날 친구로 만들 생각이 없었어 너는 넌 왕따야 친구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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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악 아아 됐다 어이 잠겼어 자 그 다음 여기는 어디일까요? 과연 야 여기에 금블럭이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은 기분이 난다 저기로 들어가보자 좋았어 셀렉트 디스커버리 블랙 셀렉트 디스커버리 블랙 셀렉트 디스커버리 블랙 여기서 어어 어 어 어? 아 포탈을 탄거구나 내가 하 어 야야야 으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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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으니? 으니? 뭐야 아 이거 하늘새 양털이야? 이게 설치되나? 오우 설치돼 자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여기로 가고 자 여기서 검은 양털을 회수하고 여기로 올라가보자 짠! 여기 뭔가 있군 자 점프 맵인 것 같아요 아 여기가 좀 어려운 점프 맵이다 자 어디로 가나? 어디로 가나? 야 막혔어 여기 갈 길 없어 아니 나한테 양털이 있어 아 좋았어 여기다 양털 두개 이 위에 설치 가능 금 블럭 에메랄드 블럭 아 이런게 설정이 되는구나 1.8 부터는 가능한가 보다 이게 나중에 배워놔야겠어 뭐지 이건? 이거를 양털을 회수하고 여기 여기 아아아 다시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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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여기익 헜 열받는구를 왜 자 ώρα 하! 하! 어 잠깐만 내가 왜 내려갔지 아까? 어차피 떨어져야 되는 거였잖아 안타깝구만 자 여기서 부금선정이 잘못됐다 아아아아 다시 올라가야 돼 정말 귀찮아 다시 올라가야 돼 어 금방 오네? 아 정말 긴? 오늘 또 파인애플은 점프맨 비스가 나고 좋았어 다시 간다 다시 간다 무상한 부금이 나와? 이게 좋다 난 이게 제일 좋다 자 자 여기까지 왔어요 어 나 여기 길이 없네 아아아아아아 저기 위에 틈을 놔둔게 이유가 있었어 이유가 있었네 제작자 제작자 이거 천재구만 당신 다시 봤어 차 차 차 차지 여 에너지 차지 에너지 볼트 여 지금 좋았어 도착이다 그 다음 여긴 어딘가 자 여기 올라와서 양털을 회수한다 짠 좋았어 이거는? 이거는 뭐지? 여기에 있는 양털이 정말 탐스럽게 생겼는데 지금 나와 바꾸지 않을래? 마음에 안드는군 아니 자 여기 블러그 일단 물을 막으면 여기 물을 막는거 아닌 것 같다 자 여기로 올라갑시다 해서 안되지? 그렇지 발판이 있는데 발판을 밟으면 양털이 올라오네요 여기에 뭔가를 해야되는 것 같애 내가 보기에 자 일단은 여기부터 낚싯대가 있는데? 낚싯대? 뉴스 더 낚싯대 캐치 마인카 자 여기로 가는거 같진 않아 딱 아니야 어 여기로 갈 수 있는거 같진 않아 자 자 그냥 여기서 어? 아아아아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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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아 잠깐만 쟤가 쟤가 점프맵할때 약간 옆으로 이렇게 도는 이유가 그 멀리 안뛰려고 그러는거에요 여기서 일단 여기서 일단 이거 하고 세컨 밟고 양털 회수하고 여기서 설치하고 양털 회수하고 그리고 여기 아니지 여기로 갈건데 자 자 자 물 들어가봐 여기 설치되잖아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하지? 이게 아닌가 아 잠깐만 설마 설마 일로 쩐다 어 가지네 쇽 정확하게 걸렸지 졌어 하아아 안가지는군 그런거구만 아 잠깐만 이거 이렇게 아 그렇지 아아아 이렇게 하는거였구나 자 여기 올라가서 이제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짠 여긴 어딘가 여기로 들어가서 여기로 들어가서 양털을 회수하고 돌아가서 돌아가서 여긴 어딘난 누구 여기 점프맵인가 점프맵인거 같다 올라가 올라가보자 여긴 안가지는 것 같다 흠 안가지는군 그러면 안가지는 것 같다 내가 양털로 양털이 하나 더 있 여기다 쓰는건가 보다 여기다 쓰는건가 보다 짠 짜잔 따란 오피 아아아아아 오케오케오케오케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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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하는지 알았어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알겠다 덜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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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 저쪽 저쪽으로 좀 가보지 않을래? 아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덜렷 됐다 뭐 반응이 없어 아 음 다시 내려가야 돼 귀찮아 잠깐만 아 잠깐만 저기 양털 아 아 그런 거였구나 저기로 가면 되는 거였구나 저기로 가는 거였네 자 여기서 캐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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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쇽 당겨 당겨 일로와 됐다 이 양털은 어차피 보고 아니지 이거를 가지고 여기 가서 요거 가서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 없잖아 없는? 없는 거 같은데 친구 여보세요?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저기 점프밉 자 간다 간다 자 아 저거 안 되는 거 같아 아닌데 저거 잘만 잘만 하면 되는 점프밉인데 저거는 잠깐만 저거 어떻게 갈 수가 없게 됐어 잠깐만 이거 좀 큰일인데 저거 횟수는 할 수 있나 저거? 아 된다 다행이다 허허허 정말 다행이네 난 한 번 더 한국인은 의지가 강하다죠 의지의 한국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그런 거였군 저 카트는 정말 다양하게 이용되는 카트로군요 자 이제 이게 됐으니까 아 저기 블럭이 나왔다 이제 저기로 가면 되는 거 같아 아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짠 아 아 마인카트 깜빡이었다 됐다 여기까지 왔어 아 아 아 아 아 아 진짜 때리고 싶다 아 좀 천천히 갈 걸 그랬다 아하 아 난 또 왜 이러냐 아 아 아 지금 마음이 너무 급해요 왜 이렇게 급하지 뭔가 뭔가에 쫓기고 있는 듯한 느낌 되게 뒤에서 막 좀비가 쫓아오고 있어 한방 한방 맞으면 죽어나네 아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자 여기로 올라가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서 조금만 천천히 가자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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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착이야 잘했어 우와 탐스럽게 생긴 양털들이다 굉장히 탐스럽게 생겼네요 슝 도착 아 슝 자 일단 깼네요 아 이거 잠깐만 좀비가 그린 크리퍼가 레드 블랙 짜잔 이게 뭐죠 농사기시 더 케이크 이슬라 어 야 어 너 나한테 왜 그래 너 나 싫지 일단 일단 떨어져 봅시다 뭐가 있을지 내가 어떻게 알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게 아니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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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혔어 잠깐만 데스 퍼프레임 아 아 아 아 아 이렇게 엔딩을 보게 됐네요 여러분은 이거는 뭘까 짠 네 카트를 불러오면 대체 뭐가 다른 거죠? 자 아무튼 뭔가 깼네요 네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애 그냥 양털의 사용 용도를 조금만 더 잘 안다면 어려운 편은 아닌 것 같네요 자 미 미즐링인가 뭔가 네 외국 퍼즐점 탈출맵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깼네요 이거 시즌2도 있다니까 나중에 해봐야겠어 이거 재밌네 맵이 굉장히 신기하네요 회로를 조금 뜯어봐야겠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